세이브 어! 치워졌다 아! 이브! 저거 봐! 계단이 있어 저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동경 머리가 없는 석상 이거 방해돼 어떻게 치워? 치울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어? 어라? 색이! 색이 생겼어 갈색열새 환상 무지개 열쇠는 여기 세이브 한 번만 하고 갚자 갑시다 어! 7개의 색채가 보였다 나 이거 썰어놓건 해결 그래서? 아! 후후후 아하하! 응 가끔은 그래그래! 누가 말하지 않았어?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인데? 지금 마침 다 떨어져서 꽤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좀처럼 게리의 목소리 들어가 게리? 후후 그래도 너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 보민이나 여러가지 얘기들을 뭐든지 털어놓고 싶어져 아하하하 정신 났니? 음 그건 처음 듣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겠니? 그래그래! 아무한테도 말 안할게 꼭 비밀로 관직할테니까 뭐? 말도 안돼 그거 정말이니?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네 여자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거야 안돼! 그럴 땐 제대로 말해줘야지 곤란하지?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걸 도망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좀처럼 안되는 법이지 왜 그런걸까? 하하 그렇네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안좋은 일들을 모두 잊을 수 있으니까 아하하 그래 맞아 그거랑 같네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 이거 정말 게리 맞아? 뭔가 이상해졌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진짜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이브? 일어나 응? 한 번 더 일어나 어 파! 잠깐 뭐하는거니 이브? 거짓말이지? 도.. 돌아왔어 어머 이브? 그리고 메리까지 무슨 일이 있니? 니가 정신을 놨어 그보다 여긴 어디니?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있는거지? 우와 잠깐 이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하게 만든 모양이구나 미안해 이브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 하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나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 딱히 기억해낼 필요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뭔가 중요한걸 까먹은거 같단 말이지 뭐였던걸까? 아무튼 가자 위층에 아직 올라가보지 않은 계단도 찾았으니까 그렇네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힘을 내보자 힘을 내보자 힘을 내보자 응? 메리 뭘 떨어뜨렸어? 아 어라? 이 장미는 만지지마 .. 메리 너 뭘 들고 있는거니? 돌려줘 저.. 저기 잠깐 메리 손대지마 내 장미야 자..잠깐 요만해도 앗 메리 메리 그렇구나 역시 2부 잘 들으렴 나 기억났어 게르테나의 작품집에 메리를 그린 그림이 실려있었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쫓아왔던 그림 속 여인들과 같은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안타깝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메리 이거 진짜처럼 보이지만 좋아하잖아 끔적도 하지 않는다 메리 미안해 나 갈게 치워줘 이걸 치우면 아래로 갈 수 있겠어 입을 물러서 있으렴 으 으 영 자 하 여기 와서 얘네들 얼마나 밀어댔는지 뭐 됐어 그럼 가자 어 야 어머 어머 완전 그림이잖아 이번엔 세이브 해도 되겠지 어려움 보물 있음 간단 아무것도 없음 보물? 아 아 뭐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물이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잠깐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니? 엇 깨졌다 아니 저기 그게 진짜가 아닐 거란 건 알고 있었어 정말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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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가자 이브 꽃이다 뭔가 붙어있어 이건 이 장초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려나? 우리가 있는 곳은 오른쪽 아래 있는 것 같네 잠깐 신경쓰이는 곳을 조사해볼까? 스케치북 출구 장난감 열쇠 필요어? 스케치북 출구라 하지만 장난감 열쇠라는 게 필요한 모양이네 포르츠 나무 에리어 평범한 집 미술관 귀여운 집 새가 있는 호수 평범한 집 어? 나랑 게리다 메리도 있어 나비공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문에 글자가 적혀있다 문에 글자가 적혀있다 금색 건물에 메모가 있어? 그걸 읽으면 열리는 문이야 그냥 진정한 메시지네 오히려 수상하게 읽어지는걸 여기 장난감 열쇠는 장난감 상자에 넣어둘 것 열렸다 잠겨있다 어머 저기 나잖아 이걸로 아까 그 집 문 열일 수 있는거 아니야? 열었다 이거 불법 치료로 간주되지 않겠지? 빨간 과일 옷걸이 어? 가져가 눈을 뜨려면 일광욕으로 하는게 좋다 물통이라 물통이라 이브 게리 어디있어? 방금 그거 설마 그 애가 우리를 쫓아고 있어 우리를 찾고 있어 역시 원망하는걸까? 하지만 그 애는 게르테나의 작품이야 역시 같이 갈 수는 없어 셋이 같이 못나가 힝 물통이라 다른 방법 길이 검게 칠해져있어 음 무슨 열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검은 부분은 걸을 수 없는 듯하네 물 물을 만져봐 뜨뜬 미지근해 감아 바라보자 어? 이브 뭐하니 있다가 그대로 영문을 빠지지 않게 조심하렴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거의 아까운거 같은데 넣어볼까? 아이고야 아니었네 물 어? 이브 혹시 이 튤립에 물을 주려고 하는거니? 조용히 있어 저기 줘봐 폈다 꽃 안에 뭐가 들어있네 작은 거울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어딘가에 어 이거있다 심고 페이브하고 세이브하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한 번쯤 저렇게 커다란 음식을 사장없이 물어뜯고 싶은 적이 있지 않니? 있어? 역시 너도 있지? 내가 2부 정도 나이일 때는 그림책에 나온 커다란 케이크가 넘부러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바닥을 먹거나 주스로 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었거든 그랬구나 대화해봐 올라선 작품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작품이 혼자 서있을 생각하니까 성가실 것 같아 장미꽃은 제대로 들고 있니? 왜 장미인 걸까? 잠들고 싶다 가짜이지? 에이 반사 그렇구나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네 대단한걸 뭐야 뭔데? 말 버섯 체리 해 물고기 별 발자국 나비순 이 퍼즈 풀 수 있을까? 틀리면 그걸로 끝이야 말 버섯 말이 어디있지? 여기가 나비 아 여기가 말이구나 말 버섯은 여기가 끝이지 여기가 발자국 버섯은 여기가 버섯 말 여기가 별 여기가 해 잠깐만 물고기가 젖을이고 여기가 말이고 체리 과일 과일은? 과일이 여기있고 아 헷갈리는데? 여기가 말 버섯 체리 해 물고기 별 체리가 체리가 뭐야 체리 버섯이 어디였지? 버섯이 여기였고 물고기가 젖이 치고 그렇지? 말 버섯 체리 체리 해 물고기 별 발자국 발자국 나비 나비 이런 순인가? 말 버섯 체리 해 물고기 별 발자국 나비 크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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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쓰는건가? 사용해 크레용으로 덧칠하는거 생각보다 피곤하네 짐을 색칠하여 짐을 색칠하여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장난감 상자 만약에 있다면 여기밖에 없을거야 장난감 상자 이게 장난감 상자? 꽤 크기가 크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안에 장난감 열쇠가 있다고 적혀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걸까? 가보는게 어때? 떨어지는 소리 왜 이렇게 허무해?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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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눈좀 떠봐 게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 이브 아 다행이다 괜찮니? 아픈 곳은 없고? 빨간 장미꽃이 없어 떨어질 때 손에서 놓쳤구나 그래도 이 방 어딘가에는 있을거야 어서 찾아내자 아 이거 엔딩이 어떻게 되려나? 여기까지는 저장이 될거 같은데 내 장미꽃 내 장미꽃 내 장미꽃 내 장미꽃 원래 진엔딩이면 장미꽃이 떨어져있어야 되는데 없는거 보니까 아닌가봐 조졌어 장난감 열쇠 어? 뭐라고? 나한테 선물을? 네 와 예쁘다 나한테 주는거야 고마워 저건 설마 메리 어라? 이브랑 게리잖아 첫 덩분 발견했어? 그것보다 이것봐 얘가 줬어 예쁘지? 메리 그거 그 장미는 어? 아 이거 설마 이브꺼야? 어쩐지 어디선가 본적이 있다 했지 메리 부탁이야 그걸 이브한테 돌려줘 음 어떻게 할까? 이브 돌려받길 원해? 돌려받고 싶어 그렇네 그럼 게리가 가진 장비랑 바꿀래? 게리의 장미꽃 좀 파란색이지? 나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파란색은 더 좋아하거든 봐 그래서 이 아이도 파란색이야 귀엽지? 역시 귀여운건 쓰다듬고 싶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래? 바꿀거야? 으 게리 이러면 어저할 수 있을 리 없잖아 알겠어 내 장미랑 이브의 장미를 바꿀게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어떡해 에헤헤 신난다 색이 참 예쁘네 아하하하 자 소중히 여겨야 해 어떡해 이거 엔딩 정해졌어 미안해 아하하 왜 사과하는거니? 이브가 잘못한게 아니잖아 알갔지?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고 장미라면 봐 지금부터 메리를 잡아서 되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힘내자 분명 조금만 더 가면 될거야 못 찾아올걸 아니까 그렇지 뭐 뭐야 왠지 방안의 분위기가 no 뭐니 애들은 이브 어서 출구로 가자 출구를 향해서 갑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브 잠깐만 어떻게 이브 있잖아 미안하지만 먼저 가줄래? 나는 저기 미안해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따라갈테니까 먼저 가있으렴 알았어 싫어 싫어 안돼 그만해 좋아한다 싫어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게리~~ 어떡해 게리 게리는 자고 있다 마저 갈게 화탕 먹을게 라이터 빌리게 게리 기다려 아니 기다릴 수 없겠지 미안해 게리 나라도 그래도 나가야지 않겠니? 써 불타올라 불타올라 이브 뭐하는거야? 왜 어떻게 이 방으로 들어온거야? 여긴 안돼 안된다고 부탁이니까 빨리 나가 빨리 어서 빨리 빨리 나가란 말이야 싫어 불타워 이브 안돼 그만둬 아 싫어 타고남은 종이처럼 보이는 것과 팔레드 나이프가 떨어져있다 나 혼자 나가버리는 엔딩이 됐어 나 혼자 나가는 엔딩이 됐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갑시다 어디로 가야되지 뭐 들고 있니? 아 맞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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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게르테나 전 돌아왔어 땡땡땡땡의 세계 액자가 사라지고 있다 조금만 더 상태를 지켜본다 그림으로 뛰어든다 상태를 지켜봐 아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아 배드 엔딩 왜 트리 이브 아하 이어서 뛰어들어 이브 게리구나 이브 정말 찾았잖니 혼자서 멋대로 가버리고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잖아 정말 걱정했다니까 그건 그렇고 이브 출구처럼 보이는 곳을 찾았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같이 가자 응? 싫어 뭐 왜 그러는 거야 모처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걸 누가 보증해줄 건데 자 가자 이리 와 이브 너가 가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게리님이 갔어 응?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땡땡땡해 세 개 땡땡 아 이친 초상 잠이 든 남자가 그려져 있다 이 엔딩을 봐버렸구만 이브 여기 있었구나 찾았었니 역시 같이 돌아보지 않을래? 모처럼 다 같이 왔으니까 엄마도 이브랑 같이 돌아보고 싶다면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이브 빨리 오려 이브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엔딩 이친 초상 엔딩 하면서 열을 보며 엔딩 하늘을 가디 엔딩 엔딩